솔직히 내가 몇살때부터 좀 나 좀 예쁘다 알았는지 저는 근데 어릴때 외국인 같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내가 진짜 외국인같이 생겼구나 어릴때부터 약간 그런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는 뭔가 형제의 그때 이쁘다고는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 이때가 더 이뻤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그때그때 만족하잖아요 안녕하세요. 다홍입니다. 오늘은 트와이스의 미나상의 토크에서 한국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내가 몇살때부터 나 좀 예쁘다 알았는지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나요? 솔직히 내가 몇살때부터 나 좀 예쁘다라는 걸 알았는지 という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시나요? 솔직히 내가 몇살때부터 나 좀 예쁘다라는 걸 알았는지 솔직히 내가 몇살때부터 나 좀 예쁘다라는 걸 알았는지 그때 예쁘다고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형제의 그때 이쁘다고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형제의 그때 이쁘다고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때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나중에 보고 아 이때가 더 예뻤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나중에 보고 아 이때가 더 예뻤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 이때는 더 예뻤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 때가 더 예뻤다. 그 때가 더 예뻤다. 그 때가 더 예뻤다. 그 때, 2개가 모두가 사용하는 何 그 이랬을 이 C'te 가다요. 이 겨울을 수비해 줄에서ュ비하고 시작합니다. 먼저 이 C'te 가다요은 0000으로 의무는 의미입니다. 0000으로 의미로 의미가 있는etzt. 지금 여러분은 0000으로 의무는 의미가 있는데 使っています。この場合, 동시にy-은 것 같아요 は過去の話になります。 는 것 같아요は現在 ㄹまたはうる 것 같아요は未来のことを表現することに 例えば、今皆さんが言った、「이프다고 생각 안 하는 거 같아요。」と話したら、これはきれいだと思っていませんと、今の現在のことを話しています。 じゃあこれを過去、現在、未来で作ってみましょうか。 じゃあ過去、きれいだと思って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。にするなら、「이프다고 생각 안 하는 거 같아요。」にすればいいですし、今皆さんが話したように、現在、「이프다고 생각 안 하는 거 같아요。」にすると、今、そう考えていないと思います。 じゃあ、これからそう考えないと思いますの、未来のことであれば、「이프다고 생각 안 할 거 같아요。」と、未来の推測の意味合いになります。 ほかの例文をもう一つ見てみましょう。 では、「雨が降る。」という日がオーダーに、この 것 같아요を過去、現在、未来で作ってみましょう。 じゃあ、まず括弧を作ります。 朝、雨が降ったみたいです。 아침에 비가 온 거 같아요. じゃあ、これを現在にしてみます。 今、雨が降っているみたいです。 今、雨が降ることができます。 また、雨が降るみたいです。 じゃあ、雨が降ることができます。 後々、雨が降ることができます。 저는 근데 어릴 때 외국인 같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내가 진짜 외국인같이 생겼구나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는 뭔가 형제의 그때 이쁘다고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보고 이때가 더 이뻤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맞아 맞아 그때 그때 만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읽어보실 단어입니다 이쁘다 이뻐요 이뻐요 생각해내요 생각해내요 만족해요 만족해요 이뻐요 이뻐요 생각해내요 생각해내요 만족해요 만족해요 메일 마가을登録してくださった皆様に 今日やった内容のテキストを配布しています 今日やった内容のテキストを配布しています ぜひ登録してください そして今日の内容いいと思ったらいいね またチャンネルの登録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またチャンネルの登録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またね お願いいたします お願いいたします お願いいたします